2M, 오션3 등 선사들의 전략적 제휴 그룹 얼라이언스가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영국 해운 전문 언론 컨테이너 리제이션 인터내셔널은 얼라이언스를 통한 공동 운항이 선사들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관점을 보도했습니다. 오히려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얼라이언스는 이번 북미 서부 항만 적채 시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얼라이언스로 공동 운항이 강화되며 선사들의 운항 스케줄이 비슷해져 적채가 더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운임인상 여부 역시 같은 얼라이언스 내 선사들 간 협의가 금지돼 있어 실질적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얼라이언스로 선사들이 실질적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경쟁선사의 물량으로 선복을 채우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얼라이언스가 향후 전기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